그린글로스라는 공식 용어가 우리가 만든 용어예요 국제용어로 돼서 한국이 만든다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세계 모든 나라에서 그 용어를 낳습니다. 저는 건배 한 번 하셨어요. 제가 건배하고 싶어 하던데. 내가 건배를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물 먹이는 것 같아서 못했어요. 내가 인디어를 위해서 기여한 인물들이 있다. 여러분들은 원하는 발전을 위해서 건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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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시틀 데뷔하여 감사의 꽃다발을 드립니다. 저도 이제 인사말을 좀 남아오면. 국제과학시스펙트는 개방과 유합의 전초기지이자 원천기술 개발의 산실로서 산업화를 넘어 선진화의 과제를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. 우리나라를 선진 인류국가로 대학시키고 나아가 인류를 위해서도 크게 기여하는 꿈의 벨트가 될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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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за